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로 정책을 다루는 것을 보니까 관리들의 수준이나 경쟁력이 형편없이 낮아진 것 같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이러니 이게 보건복지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고 국방을 비롯해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성한 곳이 있겠냐 보건복지부의 의로 정책 하나를 보게 되면 국방부나 이런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최고급 여론 비밀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대북 요원들에 관한 신상정보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들 정보인 거죠. 이 북한에 그냥 고스란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한 달 전 정도 아마 이것을 인지한 것 같은데 요원들을 다 기극시키고 활동금지력을 내렸으니까 이런 인적으로 대북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중지가 된 거죠. 지난 정권에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북한 내에서 휴미트라고 합니까? 사람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는 그런 것을 고스란히 넘겼다 그런 소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라를 실질리로 지킬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나라를 잃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완전히 기강이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나라를 여러분들 그래서 우방국의 여러분들 정보기관들이 한국에 정보를 주기를 여러분들 꺼려한다는 이야기도 파다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주면 정보관리가 안 되니까 그 정보가 여러분들 적성국가로 금세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냐 이야기죠. 저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국가를 지킬 의지가 없구나. 자기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실질리로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미국 정시 투자를 열심히 하지만 국가 전체의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방송 나가게 되면 저희 댓글에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주한미군을 우리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비도 왜 우리가 많이 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게시하시는 분이 계신데 좋은 여러분들 의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까 책에 여러분들 지도 한번 펼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논리는 한반도가 미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진출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딱 펼쳐보고 나면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거의 썰모가 없는 곳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하고 여러분들 일본 방어선만 지키게 되면 그러면 미국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태평양 함대를 운영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는 다 그래서 여러분들 1953년도도 에치선 라인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틈만 나면 신 에치선 라인이라 해서 대만과 여러분들 일본을 선을 끊는 그 선에서 미국의 여러분들 국방 라인이 형성된다 그런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권력이 바뀌게 되면 그 양반들이 수십 년 수백 년 할 테니까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은 저는 기정사실로 봅니다. 문정권처럼 그렇게 한 두텀 정도 갔으면 주한미군 철수시켰을 겁니다.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그냥 일본하고 여러분들 대만만 여러분 차단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당장 트럼프가 여러분들 등장하게 되면 미국 철수 문제가 나오겠죠.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늘리든지 못하겠다 그럼 우리 빼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이게 나라가 여러분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지켜주겠지 다른 사람이 지켜주겠지 이건 겁니다. 절실함이 전혀 없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를 통째로 다 넘어간 모양입니다. 통째로. 그것도 군무원이 넘긴 모양인데 군무원이 해킹을 당했는지 아니면 군무원 외에 내부에 다른 사람들이 관여해 가지고 북한에 접속해서 넘겼는지 후자가 가까울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대북요원들 정보가 북한에 이런 대북요원들의 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 이야기고 이게 전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나사줄이 그냥 풀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첩부요원 신상 등 기밀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정보를 다루는 것은 해외 군사정보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도 굉장히 우연히 발견한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자료조치증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전 점에 관련 신상정보 수백 수첩건이 북한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경료 확인에 나섰다. 이렇게 이런들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북 휴민트 인간정보 능력이 상당 부분 와해된 데 이어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제 좌파정부가 등장해서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게 되면 주한미군과 함께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굳건히 지키겠다.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보이는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청들이 보이는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의 속사를 다 본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남이 지켜주면 땡큐 베리 마치고 자기 스스로가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대북 요원정보가 통치로 넘어갔다는 것에서 무슨 생각하는 거 하니까 다른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뭘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단박에 뭡니까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냐 이야기죠. 선거 문제 보니까 다수는 나라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면 참 고마운 일인데 무임성자나 하겠다 이야기죠. 그러나 자기가 비용을 치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한 번 정도 잃어본 사람들이 지금 그 정도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장률이 내려가고 물가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이 의료사태 문제를 해결한 걸 보니까 이게 형편이 이렇게 없는데 다른 영역 공적기관에 다른 영역은 제대로 돌아가겠냐 예를 들어서 국방은 어떻겠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다수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지켜주면 미국이 지켜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나서가지고 지켜주면 좋지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나라의 기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와해가 된 거죠. 지킬 의지가 없는데 남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자국이 자국을 지키겠다고 아마 제가 볼 땐 조선조 역사를 보시게 되면 중국에 줄을 대가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일제치아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줄을 대가지고 같은 동풍을 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피 속에 흐르는 특성이라는 것은 2절만 할 때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피 속에 흐르는 특성이라는 것은